자, 이때부터는 굉장한 강력한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이전에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단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AI 테마 종목 중에 아주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부각되지 않은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간단히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종목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큰 시세가 분출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각되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솔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솔본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메모장에 제가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좀 적어놨는데요 자, 솔본은 앞으로 와이지너 상장 추진 관련주를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와이지너 기업은 현재 국내 챗봇 시장 점률 1위 비상장 기업인데요 국내 4,200여 개 고객사 및 글로벌 10개국의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와이지너 기업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난텍, 돌로지나 솔트룩스나 이미 정말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을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대 AI 챗봇 구축 사례 보유 기업이고요 삼성, SK, 신한 등 민간 기업과 병무청, 통계청 등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윤 대통령이 아람에미리트의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갔었던 적이 있었죠 이때 AI 대표 기업으로 와이지너시 참가를 했었어요 그렇게 비교 대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대비 기술력과 레퍼런스 그리고 실적까지도 싹 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와이지넛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솔본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AI 관련, M&A 관련 종목으로도 언급이 됐었던 이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재료들이 많죠 또한 솔본은 와이지넛 2대 주주로 지분을 16.53%나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지넛이 상장이 되는 순간 솔본은 정말 크게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N자 파동에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 당일 5,210원짜리의 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해냈고 다시 한번 차익실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4,965원 상단에서만 종가로만 마감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5,210원짜리에 안착을 할 때는 이전에 매물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570원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5,570원짜리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는 6,02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6,020원짜리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 안착하는 흐름이 보여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한 강력한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단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7,28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다 싹 다 다 먹을 수 있는 수익자리예요 꼭 이 범위까지는 꼭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이 이상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인 목표가는 7,280원을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 7,280원짜리에 안착을 할 때는 그 상단 매물대는 굉장히 더욱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돌파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8,690원까지 2차적으로 또 한번 열리게 되니까 이 가격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급등 종목들 저희가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싹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구독만 인증을 해주시면 10%, 2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과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가이드라이 서포트를 싹 다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통통 불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러한 급등 종목들 싹 다 무료로 드리면서 저희가 테크니컬 분석에 대한 자료까지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